한국국토정보공사 레코딩 되고 있는가 네 강상 둥둥 떠났네 풍월실러 하나 둘 풍월 질러가는 풍월 풍월 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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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풍월 풍월 그렇지 질러가는 멘지 질러가는 베렌지 베렌지 심리장 강렬 시작 심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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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 파산에 왕매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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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때 오 오 삼 연어 홀 속에 연어 홀 속에 연어 홀 속에 베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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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 첩에 타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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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송정 한 송정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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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길고 길고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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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베어 소를 베어 소를 아이고 왜 이렇게 소리를 하나도 안 해갖고 하면 어떻게 배워준 것을 해야지 다시 배워 강상 둥둥 떤 난 배 시작 강상 둥둥 떤 난 배 풍을 실로 가는 벤지 하나 둘 풍을 실로 하나 둘 풍을 실로 가는 벤지 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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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장 강 벽 파상에 심리장 강 벽 파상에 왕래 허던 거리빼 왕래 허던 거리빼 고호 호상 연어헬 Quiz 여 counselors 연어헬از 소하게 연어헬 소게 aj 검상궁 노든 벤지 이 배 저 배 다 버리고 이 배 저 배 다 버리고 한 송정 들어가 한 송정 들어가 길고긴 소를 베어 길고긴 소를 베어 조그만 벅에 배 무엇하고 배 무엇하고 소리같이 해 소리같이 지금 훨씬 많이 해갖고 왔네 왜 하나도 안 해갖고 안 했어? 이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해갖고 왔냐고 그렇게 유치원생같이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배워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못해 강상궁 둥둥 떤 난 배 시작 강상궁 둥둥 떤 난 배 둥둥 응으로 밀어붙여야지 둥둥 다시 배워 그거 집어 치우고 강상궁 둥둥 떤 난 배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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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둥둥 둥둥 떤 난 배 그렇지 페 페 페 그게 빨리 들어야 돼 폐, 폐, 강상, 둥둥 떤 난 배, 폐 그만하게 폐, 폐 시작! 강상, 둥둥 떤 난 배, 그렇지 떤 난 배, 떤 난 배, 도도하고 그만하니 강상, 상, 시작! 강상, 상 해봐 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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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거만하게 되도여니 자신감 있게 대가연합, 강상, 둥둥 떤 난 배, 강상, 둥둥 떤 난 배, 강상, 둥둥 뉴 눈동 떤 난 배, 품얼실로 칸은된 배 품얼실로 칸은된 배인지 하나, 둘 품얼실로 칸은된зы 품얼실로 칸은된 배인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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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세한 음에다가 벤지 하지 말고 벤지 그렇지 그렇게 강약이 있어야지 강상 둥둥 떠난 배 강상 둥둥 떠난 배 붕을 실러 가는 벤지 하나 둘 붕을 실러 가는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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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장 강평파상에 심리장 강평파상에 왕래 허던 거리빼 왕래 허던 거리빼 왕래 허던 왕래 거기서 잡아줘요 왕래 허던 거리빼 왕래 허던 그렇게 좀 강력없이 하지 말고 왕 내 허던 거리 빼 왕 내 허던 거리 왕 내 허던 왕 내 허던 거 왕 내 허던 왕 내 허던 거 왕 내 허던 왕 내 허던 거리 빼 왕 내 허던 거리 빼 우호상 연월 속에 우호상 연월 속에 고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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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고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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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든 뺀지 노든 뺀지 이 배 저 배 타버리고 이 배첩에 타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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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송정 들어가 한송정 들어가 길고긴 소를 베어 조그만 허게 조그만 허게 조그만 허게 조그만 허게 왜 이렇게 노래가 빳빳해갖고 강약이 없어 조그만 허게 조그만 허게 배 무엇하고 그렇지 강약이 있게 하고 저기 뭐야 호흡을 해가지고 확 해서 강하게 해서 확 불어줄 때는 불어주고 약하게 했다는 힘을 빼고 이렇게 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고 소리가 탁 탁 탁 철 철 철 철 어느 맛이 있어야지 그냥 왜 삐밀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그냥 통이 똑같게 강약 강약이 있어 그냥 성냥을 주었다가 뺐다 주었다 뺐다 하면서 해야지 전부 다 노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기 봐야 노래가 굉장히 성숙해 보이지가 안 들리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다시 다 고쳐준 거 아니여 그럼 강상에 강상풍을 배워주면은 그걸 적용해서 해야지 밋밋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강상 둥둥 떤 난 배 시작 강상 둥둥 떤 난 배 둥둥 둥둥 그렇지 이응이 빨리 붙이면서 뭘 이렇게 확 말아 올려야지 강상 둥둥 떤 난 배 강상 둥둥 떤 난 배 풍월 실러 가는 배인지 하나 하나 둘 풍월 실러 풍월 실러 하나 둘 풍월 실러 가는 배인지 가는 배인지 가는 배인지 가는 탓 가는 밴진 가는 밴인지 가는 밴진 가는 배인지 가는 밴진 가는ベ인지 가는 밴인지 가는 밴진 가는 밴진 가는 밴진 ате 얼마나 그거 어려 보이고 소리 하기 싫어 보이고 그 다음에 못하게 보이고 그러냐 풍을 실러 가는 벤지 하나 둘 풍을 실러 가는 벤지 가는 가가 중요하지 눈이 중요하간디 풍을 실러 가는 벤지 가는 힘이 빠지면서 거기서 파음이 생기잖아 가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어 풍을 실러 가는 벤지 가가 중요하잖아 하나 둘 풍을 실러 가는 벤지 심리장 벽판상에 심리 심리잖아 심리장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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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은 거리때 오상 연월 속에 얇아 연월 속에 범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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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송정 틀어가 시작 시작 해봅시다 한송정 틀어가 길고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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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쑥 내려와야지 길고긴 길고긴 소를 베요 소를 베요 거기가 팜이 생기잖아 소를 베요 소를 베요 조금만 허게 조금만 허게 이 악보 몇 개 찌렁덩 겉에 표면적인 아주 사탕 발린 아주 겉에 그냥 형편없는 그런 음만 여기 표현하는 거에요 그냥 이렇게 겉에 아주 겉에 그냥 표면적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짝대기로 다 표현이 된 거에요 이 악보 이 악보 위면에 얘는 장단하고 그런 높이만 정해주는 거에요 그 기교가 하나도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그 기교는 다 선생이 만들어 이게 소리가 있고 이게 있는 거에요 이 안에는 뭐에요? 장단과 음높이만 겨우 알려주는 거야 거기에 있는 그 기교와 그 맛있는 그런건 하나도 없어 악보 속에는 그러니까 이 악보 잘못 보면은 전부 다 뭐가 돼? 절름발이가 돼 잘못 보면은 그러니까 악보 이면을 봐야 되니까 이건 하나의 길라잡이 밖에 아니야 아주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길라잡이 밖에 안돼 그럼 왜 나한테 와있어 이놈을 보고 그냥 해버려야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왔으면 내 소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왔는데 조그만 오게 해무엇다고 요렇게 하라고 이건 여기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여기 왠 천하 없는 악보도 다 그렇게 생겨먹었어 다른 악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악보를 가지고 내 앞에 선다 그러면 선생님 왜 있어 선생님은 그거를 안 보이는 면이 진짜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장단 외우고 싶고 음높이 안 잊어먹고 아 여기에 시김이 있는데 딱 이대로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뭔가 그 시김이 있었던 그거네 그저 그런게 그런 신용을 열다 해 놓은 거네 그거에 진짜로 무엇일까 그러고 접근을 해야지 이거하고 그 음높이를 그렇게 하고 뭐 정확하지도 않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시지 응 근데 어쩌다가 그리 된 곳이야 그 연습을 했어 안 했어 깊이 오기는 했어 어 버텼어 안했어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요 한번 더 배워와 그리고 지금 자꾸 하니까 여기서 좋아지고 있어 했던 거라 여기서 확실히 좋아지네 강상 둥둥 떤 난배 시작 강상 둥둥 떤 난배 떤 난배 떤 난배 떤 난배 강상 둥둥 떤 난배 시작 강상 둥둥 떤 난배 많이 좋아져서 하나 둘 풍얼실로 가는 밴 지 하나 둘 풍얼실로 풍얼 월 있잖아 풍얼실로 하나 둘 풍얼실로 강상 둥둥 떤 난배 그렇지 월 월 그렇지 풍얼실로 하나 둘 풍얼실로 가는 밴 지 가는 거기에서 는에서 왜 거기가 떨어질까 왜냐면 본 음으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본 음으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거기서 안 내려올려는 그것과 밑으로 자꾸 하향 지향하려는 그 성격 때문에 거기서 파장이 생기면서 떨리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도로 내려오는 거지 풍얼실로 강의 은 밴 지 요렇게 요런 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악보를 참고를 한다면 여기 도와 내 사이에서 내가 자꾸 도로 올려는 성질 때문에 떨고 또는 음이 음 그걸 지속하려는 그 성질과 떨어지려는 성질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 갈등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계류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면서 도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보를 참고하려면 없어도 그게 눈으로 보여야지 오히려 풍얼실로 가는 밴 지 풍얼실로 가는 밴 지 하나 둘 풍얼실로 가는 밴 지 풍얼실로 가는 밴 지 그렇지 좋아서 가는 가는 밴 지 그게 좋아서 그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돼 심리 요기는 또 끌어올려 심리장 심리장강이면 긴 강이요 그러니까 도톡 도톡 그걸 하려면 조를 내 심리장강 웅장어니 심리장강 시작 심리장강 표 파상 가다가 심리장강 표 파상에 에 시작 심리장강 펴 파상에 왕래 왕이 여기서 중요해 왕 내 허덕은 거리빼 목 같은 거 허덕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전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그야말로 액세서리인 거야 왕 내 왕 내가 중요하지 왕 내 허덕은 거리빼 왕 내 허덕은 거리빼 왕 내 왕 내 그렇지 내 허덕 왕 내 허덕 허러 가기 위한 다리밖에 아니야 내 하면서 하나 다리를 놓고 허러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지 왕 내 허덕 이렇게 가면 되시기다 왕 내 허덕 거리빼 오상 연월 속에 오상 연월 속에 연월 연월 속에 연월 속에 범상공 여기서는 범상공은 중요해 그런데 범상공이 이렇게 여기에서 풍류놀이 강에서 했던 그걸 말하려고 앞에서 쭉 해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범상공이라는 이름 저기가 저기 사람 그거 호가 나오잖아 범상공을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여기서는 메시지잖아 그럼 여기서 범상공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나왔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그냥 밋밋하게 쏠아 좀 가면 안 되지 시작 범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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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 저 배 다 버리고 한 송정 들어가 한 송정 들어가 길고긴 소를 베어 길고긴 소를 베어 숨도 깨 핥아 뻗었어 길고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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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베어 소를 베어 소를도 배가 뭐여? 배가 저기 뭐야 주음이잖아 그러면 그 음으로 오려고 그 중간에 있는 음이 작곡하는 그런 음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그 음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개를 핥닥 벗으면 안 되지 길고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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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소를 베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기효가 나오는 거야 걔가 떨잖아 자꾸 도로 내려가려고 떨어 내가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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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서 배로 오면서 소를 소를 베어 한 번 딱 또 치면 거기서 탁 위로 치는 맛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극으로 올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오면서 한 번 특헌 그게 자연으로 생긴 거지 원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음으로 올라고 하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소를 소를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이렇게 기원하게 나온 거야 이렇게 떨다 가면 딱 비춥해서 이렇게 나와 이게 자연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옛날에 시청하시는 어르신도 탁 하면은 만약에 그 음이 딱 남은 거기에서 탁 떨다보면 이렇게 하다가 뚫어로 말면서 다시 탁 쳐 올리고 이런 게 있거든 이제 탁 이렇게 허는 거야 그렇게 악보에 안 나타나도 그게 아 이음으로 오면은 이음에서 이음 사이에 이음이 오면은 미 레 도가 있다 미에서 레 하면 내가 자꾸 도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기서 그게 생기는구나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송정 들어가 시작 한송정 들어가 기규를 길콩인 설을 베어 길콩인 설을 베어 조그마한 허게 조그마한 허게 여기서도 조그마한 만에서 조그마한 허게 거기 또 자꾸 거기 그 애들이 전부 다 밑으로 그 내려올려는 자기 도를 찾아가려는 그 성질 때문에 조그마한 이렇게 다 생긴 거야 거기서 이렇게 조그마한 허게 시작 조그마한 허게 강단 뱀 toda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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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뱀 뭐 Hee 놓고 가야지. 배 무엇하고 그런 걸 해주려고. 뭐가 중요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막 그렇게 해. 그냥 놓고 가는 거지. 배 무엇하고. 시작. 배 무엇하고. 그렇지. 많이 좋아져서 힘도 빠지고. 매번 매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막 다 강조하다 보면 강약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는 노래가 되는 거야. 반드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돼. 이 노래 소리에서도.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는 거는 주제어나 키워드나 중요한 그거는 강하게 발음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져.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힘 있고 넓고 풍부한 음을 줘야 되고. 그 밖에 토시나 이런 것들은 약하지. 그러나 다리를 놓고 가. 그런다고 그것을. 토시가 우리가 말할 때. 토시가 뭐가 강해서. 그래. 뭐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이렇게. 뭐. 이러지. 뭐. 이래. 또는 토시가. 엄마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누가 그러냐고. 엄마가. 엄마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러지. 말하듯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 결국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전해주는 거잖아. 말을. 이렇게 놀아보자.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바람 부르고 이렇게 좋고. 시절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런 옛날 선인들. 멋있는 그. 이름 있는 그 선인들. 그런 분들 따라서 우리도 풍미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멋스럽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야 되지. 술관자 배워야지. 여보 오늘 거. 술관주. 시작. 술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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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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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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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 술렁 너 얇아 왜 이렇게 얇게 가 술렁 술렁 뱉띠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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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경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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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경포대로 구경가세 강릉경포대로 구경가세 강릉경포대로 구경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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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경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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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가세 구경가세 대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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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악보를 안 본게 아니야 악보가 그렇게 생긴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아니야 대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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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안니나니나니 촉도 찐안니 되임나는 죽도그 지난히 대인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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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도그 지난니 촉도그 지난니 지난니 나나나나 지난이냐 지난니 지난니 그걸 섬세한 글을 하나도 못들어 왜?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그렇게 까지 벗어목을 뒤집고 누가 그렇게 그렇게 레슨하는 사람이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속을 다 해보여갖고 깎아서 밟는 세상이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그렇게 다 선생님들도 자존심은 있는거지 그렇게 까발려서 다 누가 허격까지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까지 그렇게 막 그렇게 저기 그러면 못쓰지 왜 그렇게 성의 없이 듣고 그래 잘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되지 그런 놈을 왜 안 듣고 그러냐고 대인난 대인나론 시작 대인난 대인나론 대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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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 FO O R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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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둥이냐 오고둥이지 오고둥 상상지라 상상지라 차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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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차례등 지금 그러고 있어 고향을 고향을 어서 가세 어서 가세 그 달을 다 보내고 그 달을 아니 그 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다른 날은 5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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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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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컬까지 술과 간주 마하 거기는 음을 풍성하게 확 열어갖고 마니를 그렇게 해줘야 돼 술과 간주 마하 니 싫어 싫어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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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마하 마하 확 털리라고 술과 간주 마하 니 싫어 술과 안주 마 마 술과 간주 마 마 마 마 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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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득 싫어 여 자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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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 巣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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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 Giving 근데 그렇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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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 그렇게 해야 돼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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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엉이 아니고 억지로 거기를 만들어야 돼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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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 뱉띠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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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강릉 경포 그대로 강릉 경포대로 강릉 강릉 그렇지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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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이 아니야 강릉 강릉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강릉 경포대로 강릉 경포대로 경포대로 구경가세 구경가세 구경 구경 구경가세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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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경 종 경 강 강 윗 jogo 구경 구경 강릉 경포대로 강릉 경포대로 경포대로 시작 강릉 경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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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뻣뻣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경포대로 경포대로 구경가세 구경가세 은이 안 맞잖아 구경가세 구경가세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나도 그런 이유는 안 맞아서 저번에 지난주에 고쳐줬잖아 응? 고쳐줬는데 왜 또 안 또 안 돼야 지난주에 그 끝난 저기 마지막 그 저 거드렁 구경 다 이렇게 그런 저기 음을 그렇게 써야 되는 목을 그렇게 쓰는 데야 식임을 그렇게 하는 데야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따르고 이놈을 따로요? 하나 아르켜주면은 다 적용을 해서 해야지 그때 다른 놈은 대놓고 여기에서는 안 되면 안 되지 그럼 매번 나올 때마다 거기에서 똑같은 비슷한 유형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면서 계속 머물러야 되나? 그래서 강릉 경포 그대로 구경가세 시작 각 시작 강릉 경포 그대로 구경가세 시작 강릉 경포 그대로 구경가세 대인난 대인난은 축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대인난 대인난이요 젊은망 젊은망 젊은망은 젊은망은 월상 오동은 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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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50% 그저 음을 안 해주고 가면 어떡해요 그것을 왜 안해줘? 응도 해주고 그것도 해줘지 잘해 등무 잘해 등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저기 그렇게 해 이것을 분명하게 해줘 잘해 등무 잠해 등무 그렇지 다르사 초달을 실어오라 초달을 실어오라 초달을 실어오라 실어오라 초달을 초달이 아니야 초달을 초달을 초달 초달을 실어오라 초달을 실어오라 초달을 실어오라 성의 없이 하지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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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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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어서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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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은 오리라 이랑 오리라 단원하르 그렇지 제일 어려운 놈의 노래를 배우니까 혼자 부르고 출출하신가 못 먹어 커피 응 출출하신가 그렇지 자